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지니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지금 제가 서해는 없지만 이렇게 인사를 다시 드리게 됐는데 여러분들께 뭐라도 좀 남기고 싶어가지고 인사말이라도 남기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이렇게 켰습니다 지금 저는 런닝맨 촬영 중에 있고 스케줄이 될 때마다 좀 이런 영상이나 기록들을 남겨가지고 몇 달에 한 번씩 최대한 여러분들께 자주 보여드릴 수 있게 안부 인사라도 전하고 싶고요 제가 비록 지금 여러분들 곁에 지금 당장은 또 없지만 여러분들 곁으로 또 언제든지 찾아갈 테니까 아주 살짝만 기다려주시면은 금방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저의 오늘의 인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다음에 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